BMW 코리아가 사진작가 김중만과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사진전을 강남 갤러리원에서 개최한다. GT on the road라는 테마로 26일부터 강남 갤러리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작가로 꼽히고 있는 김중만과 BMW 그란트리스모의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다. 사진전을 위해 김중만 작가가 2주간 BMW 그란트리스모와 함께 우리나라 제주도 서해안 태안반도 일대를 여행하며 촬영한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여행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BMW의 GT on the road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활용, 수많은 팬들과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소통한 프로젝트라는 것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곳의 김중만 작가는 본인이 직접 여행을 하며 촬영한 작품과 여행 중 감상, 에피소드 등을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유하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김중만 작가의 페이스북 상에서 지난 24일로까지 총 231명의 팬을 확보하며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GT on the road 팬 페이지에는 일반인들의 특별한 순간을 담은 포토 스토리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이 직접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일반인 사진 중 김중만 작가와 심사를 통해 우수작에게는 작가의 자필 서면이 들어간 GT on the road 포토북을 증정한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기존 마케팅과 차별화된 부분을 바탕에 두고 진행했고 김중만 작가의 독특한 시선이 그란 트리스모와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행했다며 컨셉은 BMW와 김중만 작가가 같이 했지만 모든 창의성 등은 작가에게 맡겨 좀 더 특별한 사진전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전시회에서 김중만 사진작가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두고 사진에 자유로운 메시지를 담으려 노력했다며 이번 GT on the road 사진전은 여행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며 공간과 시간을 함께 공감하고 싶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GT on the road에 전시된 사진들은 연말에 자산 행사를 통해 좋은 일을 쓸 예정이라고 BMW 코리아 측은 제시했다.